안녕하세요 모카오댓입니다 오늘은 사용중인 소니 링크버즈의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제가 인스타에 자주 올리는 것처럼 착용을 했을 때 기존의 이어폰이랑 다르기 때문에 색다른 아이템처럼 또 보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약간 둥근 모양을 띄워 있기 때문에 귀걸이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매번 소니 제품을 띌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색다른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 또 착용을 하면 또 패션 아이템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귀에 한 부분만 꽂아 넣는 형식이 아니라 한 부분은 걸치고 또 다른 쪽에 또 걸치는 부분을 통해서 약간 착용감에서 조금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헬멧을 쓰고 벗을 때라거나 아니면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걸리는 현상이 없어서 그런 편안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꼈을 때 조금 이제 데미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착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좀 걸어 다닐 때 비가 와도 우상을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또 IPX4등급의 생활 방수가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리를 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혹은 또 블로그에는 올렸었는데 주방에서 일할 때 물 묻은 손으로 이어폰을 잠시 만져야 된다거나 이럴 때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는 점도 꽤나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센서 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어폰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앞쪽을 두 번 눌리거나 세 번 눌리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터치도 어찌보면 또 소니의 당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꽤나 좋았어요 뭐 주방에서 일할 때 음식물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어폰을 만지지 않아도 배우가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었고 최대 1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충했을 때 17시간 정도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업무시간이 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도 꽤나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나 이런 곳에 챌린지를 릴스로 자주 찍는 편인데 찍을 때 스피커로 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챌린지 영상을 많이 찍는 편이었는데 이게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을 쓰다보면 주변에 소리가 안 들려서 춤을 추고 나서 뒤를 보면 사람이 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부끄럽다 보니까 이렇게 링크버즈같이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부끄러울 때 살짝 도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 이 점에서도 그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심하게 막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착용을 한다거나 오토바이 탈 때 착용한다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격한 운동을 할 때도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큰 장점이고 마지막으로 제 주 업무가 전화를 자주 받는 업무다 보니까 이게 전화 받을 때 이제 배터리가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가 끊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살짝 불편하긴 했었는데 뭐 반대쪽을 바로 끼면 되겠죠 반대쪽을 바로 끼면 되는데 페어링이 늦은 이어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어폰이 배터리가 다 되면 빼버리고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됐었는데 지금 링크버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보다도 페어링이 개인적으로 빠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화 중에 잠시만요 하고 이어폰을 바로 바꿔 끼워도 통화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페어링 속도가 저한테는 사실은 가장 좋은 또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링크버즈의 색다른 장점이 있다는 거 소니에서 공표하지 않은 그런 색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니 체험단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사용을 하고 또 한 달 사용했던 후기를 또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또 이 제품 마무리 짓게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업무가 이어폰을 좀 끼고 있다 보면 많이 편하다거나 아니면 생활 운동을 좀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존 제품들 보다는 좀 착용감이나 외부소를 듣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나 뭐 개인적인 시간을 집중해서 즐기고 싶은 분들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셔야겠지만 그 외에 일을 하신다거나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링크버즈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하우대디 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